자, 데이 10일에 유형 10번, 110번부터죠. 110번부터 진행을 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110번은 괜찮은 거. 110번도 하자. 110번은 생각보다 틀리는 친구가 꽤 많아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2차 반영식에서의 근의 정이었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EX 빼기 1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이라는 건데, 근. 근이라고 하는 거를, 근. 이러한 게 X값이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나에 두시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X에 누가 들어가야 되니 이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문제에서 보니까 F도 마이너스 2도 0이고 F도 4도 0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EX 빼기 1 안에가 이 안에를 잠깐 네모라고 볼게요. 이 네모 전체가 마이너스 2나 또는 4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괜찮죠? 2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게 2분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항상 X값이 근이다. 라는 걸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111번. 자연수 N에 대해서 Y은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3만큼 펴미해 주시겠다. 함수를 그려볼게요. 111번 보시면 돼요. 함수 찾아보자. X축으로 N만큼 움직이니까 X-N제곱으로 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로 3만큼 가니까 얘가 3이 되는 건데 너 이름을 내가 Fx라고 부를게 라고 하는 거겠지, 그치? 이 상태에서 Fx의 최소값은 3미나 바뀌었지 얘네. 그래 보시면 돼요. N이 3일 때 Fx는 0에 서로 다른 부실근을 해야 사실 얘가 10이든 간에 다른 K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상수 함수랑 만나면 항상 축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만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2차 함수에 제일 중요한 게 축이라고 했어. 여기가 3이라고 돼있지? 그럼 X축을 이렇게 만나면 X축과 평행한 체설을 이렇게 만나면 뭐 상관없어. 얘가 다 이 축에 대해서 다 대칭입니다. 눈치챘서 여기까지?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두 분의 합의 평균이 3이니까 합은 항상 6나오겠지.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는 직선 X-2 3N-3 맞나? 안 맞나? 뭐 하면 안 돼? X-N제곱 플러스 3이란 누구랑 갖다 놓은 다음에 X-2 3N-4 얘랑 갖다 놓은 다음에 판매식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묶을게요. 2N-1X 플러스 N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2에 2분의3에 플러스 1이란 이렇게 얘가 방정식이 되는 건데 여기서 판매식을 쓰겠죠? 판매식 써보시면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N-4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어떻게 이렇게 4N제곱 나오고 4N나오고 1나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빼기 4N제곱 빼기 6N 빼기 4나 나온다. 괜찮죠? 얘가 얼마나 나오냐면 마이너스 2N-3 나오는데 뭐가 판매식이 지금 판매식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근데 N이 무슨 수라고 돼 있냐면 자연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얘도 음수야. 음수랑 음수 빼니까 음수계측 계속 항상 0보다 작다. 뭐냐면 판매식이 0보다 작다고 돼 있으니 근이 없다는 거지 실그나 없다는 망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넘어갑시다. 112번 112번도 이제 곧잘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쉬운 건 이제 잘 안 나오고 이제 사선으로 움직이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면 항상 모르겠으면 완전역으로 바꿔요. 완전역으로 바꿔주면 왼쪽에 있는 게 X-1에 제곱 빼기 4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Y는 X-5에 제곱 빼기 4가 될 거에요. 표준형 바꾼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걸 생각해보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냐 플러스 3암급 3암급 그러니까 모든 정의들이 다 3암급 이동했다는 거에요. 자 그럼 봐봐 얘가 사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곡선이 이루는 넓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고 결국 어떤 느낌으로 가져야 되냐 자 그대로 평행하게 와서 요렇게 지난대 여기서 넓이가 요 넓이 자 요 평행사람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 아이디어를 설명해 볼게요 자 마치 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이걸로 이걸로 이 상태가 있다 보여요?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야 가로 길이가 다 똑같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런데 얘가 조금씩 이동했어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더라도 지금 넓이가 바뀔다 안 바뀔다고 왜 이 똑같은 길이가 이렇게 미끄러져 있다 생각하면 돼 뭐 하면 돼? 다시 옆으로 툭툭 쳐가지고 직사각형 만들면 되겠지 다시 요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이 넓이는 잘 보이나? 이 넓이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 다시 툭툭 쳐가지고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도 O야 모든 점을 평행시켰으니까 얘 다 O야 이 가로 길이가 싹 다 O야 싹 다 O 싹 다 O니까 툭툭 밀어줘 툭툭 밀어내면 직사각형 나오는 거야 가로가 얼만데 가로가 O입니다 괜찮죠 세로만 구하면 끝나겠네 그냥 세로로 확인해 보자 세로가 얼마야? 이 꼭지점 잡고 에콤마 마사니까 요 X값도 Y의 차도 4가 나오는 거겠지 얘 왜 뭐냐? 4인데 4죠 이거 그치? 그러니까 4 곱하기 4인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16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두툼인다 이 느낌 알고 계시기 바라고 114번으로 나오죠 좀 추워가지고 114번 지금 2차항소가 만난다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랑 만났는데 누구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이렇게 만나는데 한 근이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2로 나와 있는 거거든 왼쪽으로 넘겨줄게 2X제곱 빼기 A 플러스 3X 플러스 B 플러스 1 은요 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잖아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빗줄은 쉽게 제일 첫 번째 줄에 유리수 AB 자 그럼 여기서 떠올라야 되는 게 이제 만약에 풀어본 상황에서 눈치봐서 챘지 그치?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면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라는 켤레들이 닿는다 요렇게 되니까 자 근계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이 2인데 마이너스 2은 2분의 A 플러스 3나온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인가량 얘는 2분의 B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하면 AB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AB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15번 115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거기 밑줄을 칩시다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거기까지 밑줄을 쫙 쳐두시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절대값이 같은 밑줄을 누른 거니까 밑줄을 쳐두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A를 양수라고 잡을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수를 A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fx 볼게요 fx가 마이너스 1이랑 1을 근으로 갖는 거지 fx가 마이너스 1과 1으로 1을 근으로 가든지 a 곱하기 x 빼기 1 x 플러스를 1로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gx는 뭐냐면 근이 1이 한 3이 마이너스 2이야 그러니까 gx는 1이라 마이너스 2이니까 x 플러스 2 써주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여기에는 A지 그럼 gx는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가 돼야 돼 왜 최고차항의 계수는 우수기 때문에 미러 블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hx hx는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이 1과 2이야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 끝났어 다 더하래 다 더해주면 fx 더하면 A로 묶고 자 x 빼기 1로 묶였을 때 얘가 x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x 빼기 2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건 계산해주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x는 하나밖에 안 남을 거고 아마 3인가요? 이렇게? 1과 3이 남을 거다 다음은 4다 완전 괜찮아요 어렵죠? 어렵지 않아 으악 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잠깐 넘어 봐서 해픽 16번 116번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건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만나는 것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겠지 그치? 116번은 별표 2개 치시고 요거는 되게 중요한 테너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중요한 거니까 잘 봐 두시고 여기 수치 y축이 있고요 fx가 있습니다 요렇게 y는 fx가 이렇게 나와있고 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지금 고등학교 딱 올라오자면 모의고사 유형을 문제를 풀 때 기린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기어 ㄴ ㄷ을 먼저 보고 푸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은 다음에 기업으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기서 접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끄집어낸 상태로 출발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d가 a제곱 빼기 삽입니다 어쨌든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축이랑 판별식이 제일 중요한데 a제곱 빼기 삽이 판별식에 섰을 때 얘가 옆나온다는 거지 이런 관계나 갖고 왔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축이 어디 있으니까 a가 음수겠네 까지도 파악을 해 줍시다 미쳤죠? 양수네요 음수니까 그 다음에 b도 y제곱이니까 b도 양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먼저 체크를 하고 출발합시다 괜찮죠? 그 다음에 gs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가 지금 gs야 gs는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이 상태에서 ㄱ번 맞게 찍으시겠지? 화면이 써있는 내용이 니은번 니은번이 좀 어려워 니은번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ㄱ번 ㄷ번 ㄷ번 문제를 풀 때는 위에 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게 제일 좋거든 한 번 봐봐 a제곱 마이너스 4d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니 짠 얘 갑자기 띡 튀어나온게 절대 아니야 얘가 ㄱ번에 의하면 우리가 a제곱 빼기 4b는 알고 있는데 얘가 얼만데 얘가 0이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얘를 사용해가지고 4b를 여기에 대입할게요 근데 이 부표식을 먼저 쓰는게 아니고 얘를 확인하는거니까 자 그럼 a제곱때는 4b를 대입하면 4 곱하기 b-d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조사해야 될게 야 그럼 b에서 d를 빼면 양수야 음수야 되는거거든 근데 b라고 하는게 뭐냐면 얘의 y절편이야 그치 fx의 y절편이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gx의 y절편이 d가 되는거야 보여요? 그럼 b에서 d를 뺀는데 아래에서 d를 뺀는데 아래에서 d를 뺀는데 양수야 음수 얘네 음수 나오잖아 괜찮죠 그럼 ㄴ번은 맞다 자 ㄷ번 아 ㄷ번도 중요하죠 ㄷ번을 하나하나 정리한다던가 이런식으로 풀면 망한다고 우리가 지금 안싶은게 뭐냐면 fx랑 gx의 그래프는 1사분면에서 만난다 그 성질을 지금 위에 ㄱ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썼다고 해 ㄱㄴ은 지금 fx의 판별식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gx를 준 이유 사실상 없는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풀라는거냐면 그럼 얘네들이 만난다고 하는게 일단 갔다오르는거야 그러니까 막 푸는게 아니야 어쩌다 나오는게 아니고 그 문제에 나오는 히트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갔다오는 상태에서 넘겨주면 ex제곱 더하기 a-cx x plus b-t가 t가 아니고 t 그치 혀가 짧다? 안 짧은데 방택돼 넘긴 다음에 갔다오고 요식을 만들었을때 얘가 몇 점에서 만난다고 돼있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고 돼있으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거에요 여기서 판별식을 써버리면 얘가 바로 ㄷ번의 형태가 나와버립니다 보이시나요? 그 ㄷ번 나와있지 a-cx-8b-t 얘가 뭐다? 두 함수 fn-gx에 갔다오고 났을때 문제는 그대로 나와있는거야 거기서 판별식을 쓰는거니까 0보다 큽니다 당연하죠 그죠? 여기까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막 푸는게 아니다 자 이렇게 안될거 같고 자 117번으로 117번으로 117번에서는 2x제곱-2as 2x제곱-1 사실 인간 유튜브인볼만 볼 때는 보통 밥먹고 보지않아요 밥먹고 졸리죠 저도 어제 여산찍을때 밥먹어서 기분이 되게 좋아서 하이했는데 지금은 이제 밥먹어서 졸려 이게 수면부족이 이상해요 인간은 엄청 신기한것 같습니다 개소리 집어 치워 ok 자 가보자 빨리. 개소리 집어치우고 궁금하냐? 어떻게 어디서 보겠어? 학교에서 보나? 아니면 집에서 보나? 학교에서 보기에는 내가 외부심 부끄럽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 듣는 사람들은 내 편해지면 안 되나? 봐줄만 하지 않나? 이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봐줄만 하지. 계속 보면 정들어. 계속 보면 정들이니까 계속 보세요. 알겠죠? 아니 20번씩 봐. 20번씩. 20번씩 보고 모르는 파트 분위를 외워. 데이 10일에 몇 번째 파트 1 들어가서 3분을 누르면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온다 까지 외울 정도로 많이 보세요. 많이. 특히 약한 파트. 그리고 자기가 푼 거랑 다른 것들. 이런 것들. 마풀라가 나온 거나 이니은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잘 끝내도 인생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인생 역전까지는 아닌가요? 수학 점수하면 5점 형사? 그 정도. 사실 근데 이거는 5점이 아니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1등급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줄이거든. 왜냐하면 되게 많은 학교에서 이 문제집이 아니고 교육청 모의고사를 변형을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난 이 문제집을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풀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는 겁니다. 맨날 매일 1강 찍을 때 얘기하고 왔네. 이제 안 할게요. 빨리. 사소리. 사소리 긴 거야. 왜 이렇게. 여기 A만 찍을게요.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 B C 길이가 3이니까 얘는 A 플러스 3으로 찍힙니다. 괜찮지? 그 때 뭐라고 돼있냐면 이 놈이 얘를 꼭지점지 한다는 거거든. 그지? 얘 한 번 그래프를 이렇게 최고창수 1이니까 얘가 Fx인데 너가 x-a 곱하기 x-a 플러스 3이야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그 때 우리가 여기를 지난 단어를 안 썼으니까 항상 쓴 조건과 안 쓴 조건을 구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를 안 쓴 거거든 지금. 그지? 여기를 안 썼으니까 여기를 풀어야지. 얼마 나와? 2분의 A분만. 여기 대입하면 괜찮나? 4분의 A제곱. 얘는 2분의 A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다. 여기를 지난다는 거거든. 그죠? 얘를 대입.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F. 2분의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A. 계속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 A사항.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바꿀게요. 어떻게 해? 플러스 9. 전개 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얘가 2분의 A제곱이에요. 괜찮죠? 넘겨주면 4분의 3 A제곱. 이런 거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3 A랑 똑같으니까 3 3 지워주시고 A A 지워주고 4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나? 이상한데? 아. 계산 수 있었다. 어디일까?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계산 수 있었을까?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있구나. 플러스 5. 플러스 5. 다 지웠으니까. 다 지웠으니까. 다 왔어요. 후. 이만 다시 찍어야 된다고 이제 조마조마 했는데 어쨌든. 넘어갑시다. 오케이. 4분의 A제곱은 얼마? 2분의 3에 있지. 그러니까 A A 지워주고 E E 지워준다면 넘어가니까 6. A가 6이야? A 6이래요. 이렇게. 여기 9이야. 그치. 나머지는 대입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하시기 바라고. 다 넘어갑시다. 119번부터. 그러면 122번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120번까지. 대입 십여를 지금 며칠 동안 한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거 볼 때 치면 거의 환절기 느낌이다. 봄에 계약하면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성견 지명. 성견 지명. 미리미리 조심합시다. 자. 양수 A에 대해서 조건수의 fx가 x제곱이래. 119번. 자. y는 x제곱이고. ax 플러스 2a제곱과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겠다. 자. 얘가 ax 플러스 y는 ax 플러스 2a제곱입니다. 자. 만난다고 하니까 둘이 같다고 놓겠지. 지키지. 자. 같다고 놓을게요. x제곱이란. ax 플러스 2a제곱. 같다고 놔두시고. 이제 넘깁시다. 자. 인수문에 한 번 할게요. 마이너스 a 또는 2a나 보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a이고. 여기가 x값이 2a가 보겠지. 괜찮다. 여기까지는. 이 상태에서. 뭐라도 있는 문제 일곱과 계속. oead. 이 문자 많은 게 난 진짜 싫어. 여기가 수선의 말 있는 거고. b에서 내린 게 뭐. 잠깐만. 직선. 얘가 c. 얘가 b. 아.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이거 어렵죠. 다 한글을 못 읽어가지고. 아. 얘가 t. 뭐 얘가 t였어? 왜 이렇게 더러워. o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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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를 찾아냈네. 얘가 마이너스 2a래. 찾아보니까. 그러네. 그러네. 일단 s2가 뭐냐면. 얘가 s2. 아.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여긴 찌글찌글 되냐고? 죄송합니다. 일단 s1. cod. 얘가 s1. 맞죠? 어. 자. 근데. 이런 거를 풀 때는. 아. 뭐하는데. 아니. 근데. 얘가 1개 쓴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 얘랑 얘를 닮으면 아니야. 내가 이제. 수업 때 무슨 말을 많이 했어. 집값 상락처는 몇 개 나오거든. 집값 상락처는 몇 개 나오거든. 집값 상락처는 두 개 나면 뭐다? 뭐다? 아. 뭐다? 아. 뭐다 닮음이다. 집값 상락처는 두 개 나면 거의 닮음이다. 즉. 얘랑. 얘 전체비가 1대 2니까 넓이비는 1대 4야. 얘를 잠깐 s라고 봐주면은. 전체는 4s니까 얘는 3s가 되는 거거든. 사실 넓이비를 구할 필요가 없지. 그냥 k 얼마? 3?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가봅시다. 자. 120번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하세요. 그러니까 높이 차감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옆에 121번이랑 122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121번. 근데 뒤에가 들을 게 없죠. 자. 여기 찍을 생각보다 끔찍하다. 한 문제. 느낌상 한 문제 영상 하나 있지 않을까? 쉣. 자. 가봅시다. 121번. 121번은 좌표가 안 나와있을 때 너네가 잡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맞아. 정상화평을 긁어주고 말할게요. 대충. 여기쯤. 이따 보내주시고. 자. y는 s죠. y는 s죠. y는 s죠. 그 다음에 y는 1 x죠. 여기가 a, b, c, t. a, b, c, t. 이렇게 되겠다. 자. 이때. 얘가 x죠. y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좌표 세팅. 좌표 세팅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표 국면에서 저를 딱 잡아가지고 너네가 너의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힘을 좀 키워놓으시는게 맞구요. 여기를 잡았을 때. 여기를 a라고 잡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괜찮지.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 a, a 제곱이야. 됐나요 여기까지? 여기는. a 플러스 1이겠지. 왜냐하면 지금. 이 a, b 길이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1로 되어있거든. 여기가 a 플러스 1이 맞지 값이. 그럼 c의 좌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 플러스 1 콤마.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1 제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죠. 그럼 다 했어. 다 했어. 여기 길이 나왔고. 여기 길이 나왔으면 끝나버렸네. 왜? 얘의 y 값 차이도 얘의 y 값 차이도 1이기 때문에. a 제곱에서 2분의 1 a 플러스 1 제곱을 뺍니다. 뭐 나오냐면은 2분의 1 a 제곱. 2a 대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1이 1 나오는 거니까. 2 곱한 다음에 정리할게요. a 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 나오거든요. 이렇게. a는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겠지. 안 보이나? 양수라고 했으니까. a를 3으로 잡아주면. 얘가 3 콤마. 3 콤마. 9 나오는 거겠지. 3 콤마. 10이다. 알 수 있겠죠? 마지막. 122번. 122번도 조금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그치. 자 y는. s측, y측 그려주시고. 이제 2차 함수를 그립니다. 요렇게. 1. 자 그려주시고. 직선을 그릴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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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b야. 여기 내려서. 여기가 b2. 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바보야. 이렇게. 머리가 못 참 몸이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다라라라라. a1c a랑 넓이 합이 2분에 3이래. 자. y는 2x plus k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 점이 나와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좌표 세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만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에 k야. 고마요. 여기가 동의하시나요? 자. 근데 얘랑 얘 점이 안 나와있거든. 안 나와있으니까. 좌. 세팅. 그러니까 좌표를 잡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거 멍게이 많은데. 어. 이보시면 안되고. 세팅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요거 놓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알파라고. 얘는 뭐라고 놀래? 어. 배틀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어. 문자를 줄이는 게 좋지 않. 아니. 문자를 줄이니까 나중에 고수가 됐나 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문자. 문자 2개 잡아. 찐다 같긴 하지. 근데 고일 때는 사실 문자를 줄이는 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곱셈 공식의 변형이 시험 문제의 주 출제 요인이기 때문에. 막 문자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잡는데 일단 집중을 하세요. 그럼 잡아야 뭔가 할 거 아니야? 어. 자. 가볼게. 이런 걸 말했던 거 같네. 뭘 말했었냐면은. 기울기의 의미. 하.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기울기의 의미. 기울기가 지금 2기 때문에. 2기 때문에.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가 1대2야. 동의하지. 1대2대 루트왕이란 말이야. 여기 있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말해보면. 얘가. 베타에서. 마이너스 2분의 k를 빼는 거니까. 저기 길이는 베타 플러스 2분의 k라고. 동의하죠. 자. 그럼 여기는. 이거의 두배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이 곱한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이 곱한 거니까. 베타 플러스. 이 넓이가. 베타 플러스 2분의 k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기. 자. 요기 어떻게 봐야되냐. 좌표의 차가. 자. 길이라고 하는게. 길이라고 하는게. 좌표의 차에다가. 반드시 뭘 붙이는 거. 절대값을 붙이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괜찮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알파를 빼는 거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알파가 됩니다. 길이가. 절대값이 되며. 아니. 그래서 여기저기 뺀 거야. 됐지. 여기는 그걸 2배인데.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할 거니까.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알파의 제곱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고 마이너스의 제곱은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됩니까. 넓이의 합. 자. 알파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의 합. 베타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의 합이. 여기 2분의 3 나와야 돼. 맞나요? 네. 2분의 3 나와야 됩니다. 됐죠? 이 관계식을 풀면 되는데. 알파랑 베타는 우리가 임의로 다 본 거니까. 얘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2차항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랑. 2x 플러스 k랑 만나서 생기는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넘겼을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빼기는 0인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알파 베타는 k 빼기 1 나옵니다. 이 놈들을 가지고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지.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르고. 뒤에 어려우니까. 한 명씩 한 명씩도 굳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